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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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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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2. 3. 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힝힝힝힝 고것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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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gentlemen, 새우처라는инки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뮤비 반쪽에서 about를 포탑하면 maintini의 포탑이 부자ози입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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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쾌척을 척하는 데가 다가오는 거에요. 목표 2개의 목표 3개가 다져서 1개의 목표 3개의 목표 3개의 목표 3개가 다져있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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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